흠 어우 맛있다 와용 에라이 감전 신드라 신드라와의 라인전은 그냥 6렙까지 스킵을 하고 싶은 라인전이랄까? 그냥 재미가 없음 왜냐? 스킬을 나만 피해야 돼 나만 그냥 슈팅게임 하고 있고 아 아 어 바텀 네이스 에그론이 신드라야 아 카세린 평타가 원골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으차 피해주고 으차 평타로 먹어주고 평타로 먹어주고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왜그러니 신드라군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미니언은 나름 괜찮네 와우 이건 좀 큰데요 어 네 어 그래 오오 오오 근데 뭐임 어 어 안할까? 어 오 오 어 뭐 잡아주렴 맞습니다 자 이거는 바텀으로 같이 달려준게 흠 오케이 어 그래 어 맛있다 핑화를 어디에다 써야 좀 좋겠었다고 이쪽으로 가자 가능하니? 나쁘지 않다 이정도면 라인도 이정도면 뭐 괜찮죠 굿 그래 이게 게임이지 두판 졌으면 한판 이래야지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난 가만히 있었잖아 얘들아 하사디는 왜 들먹이는거야 뭐니 대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김담이 펜 보미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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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건 세댁 올라가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? 바라 어 근데 너무 약한데? 사미라? 내가 알던 사미라가 아닌데? 어허 그래 초고래가 어 네 어 맛있다 와 용 에라이 굿 용 가야겠는데? 와우 뭐 탈 게 없네? 와우 와우 왜 이렇게 쎄 어 그래 신드라야 어 그래 사미라야 초고하고 피오라님 안오면 그냥 끝나요 사실 그걸 바랄수도 있어 피오라는 피오라가 바라는건 사실 그거일지도 아 저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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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파 사사딘을 올려두고 일단 이렐리아를 밴해줍니다 원래 제드를 밴했었는데 이번에 곰드라가 바뀌어서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밴 바꿨음 오랑곰은 아직 건재하니까 자 서폿 인식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애쉬 서폿 나온다? 아니 뭔 서폿 애쉬임 이런 말이 막 나왔겠지만 요즘에 이게 픽이 좋아가지고 이거 아트록스면 뭘 해야될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볼란다 어? Just like that KR 이거 찐인가? 전시즌 티어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진짜인데? 아니 뭐야 이분 군대 가지 않았나요? 아니 군대 간 절하대님이 여기에 나이스 이게 피지컬입니다 오골드 피지컬 페인이 아트 상대로 1레벨 밖에 이길 구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득을 좀 봐야됩니다 1렐부터 다르킨 될 때까지 계속 못 이겨서 페이시고 빠지면 가서 아 이게 맞아? 만들어 놓긴 했음 그분님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가보자 아앗 까비 그러면 W 찍는게 낫겠는데 지금부터는 Q를 긁을 일이 많이 없어서 W 위주로 찍어봅시다 W 피했다 헬베스 그치 아 이게 맞아? 아 아까비 아리도 잘했네 가능하니? 와우 와우 왓 가용 이건 그냥 받아먹죠 여기서 죽으면 진짜 대형사고임 지금까지 본 이득 그냥 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조금 빨리 안 밀면 빨리 안 밀면 내가 죽겠는데? 왜 이럴거 같더라 나인이라도 먹고 죽자 와 아리까지 와가지고 무조건 죽거든요 안하면? 라인 좀 정리하고 죽죠 차라리 라인 선에는 크게 없네요 그래도 대포까지 먹을 먹을 으챠 굿 봐주긴 해야겠다 안가도 되겠네요 굿 굿 봉 차면 보자 이 녀석 도우기 차면 보자구 너 40초만 기다렸다 싸워 왜 그러는 거니 글리치 프랭크야 네 어우 블리치야 좀 가봐 나 1대1 좀 하게 나 이제 궁 찾단 말이야 왜 그러는 거니 아직 안 나오는데 한 라인만 더 먹자 어 그래요 아 아래쪽이 너무 잘해서 그냥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탑은 이래도 돼 믿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탑은 이래도 된다 탑은 이래 탑은 이래 탑은 이래 탑은 이겼어 아 탑은 이겼네요 아 수고하했습니다 되지 네 아 좋았습니다 Just Like That KR님의 명품 리더십 투표가 좋았습니다 다크앤다커랑 호그와 드래거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한 일주일 남았거든요 다크앤다커, 호그와 드래거시 반드시 가야지 닥닥 이번에도 로그 하시나요? 저 마법사 해보려고요 로그는 해봤으니까 다히 로그는 사실상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엔 마법사를 해보는 걸로 미드 넥톤인가? 후반에 타릭이 좀 문제네 타릭이랑 샤코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는데? 무적이랑 공포 거려가지고 한타하는데 사방에 막 박스 깔려있으면 어지럽거든 피하는구만 밀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밀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아 다행이다 벨베스가 바텀이었네요 지금 싸우면 좋을 텐... 어... 안 좋네 안 좋 봤어요 아 이게 안돼 미드를 봐 사미라야 그걸 백핀 찍으면 어떡해 라인 망했는데 무슨 짓이니 어 이거 잡았네 좋아요 이런거 맞아요 어얽 오픈 에릭턴 노스펠 담아줘 가버려 담아 한 번 너도 티백잉 당해봐라 나만 당하냐? 너도 당해봐 어? 어 나이스 와용 가볼까 이거? 갤만한데? 가기 나쁘지 않은데요? 파리가 아직 5렙이잖아 이거 와용 굿 미안하고 미드가 없지다 음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건 타야겠는데? 일단? 일단 타고보자 아니 CC기가 안풀려 캠피언이 안 움직이는데요 그냥? 공포에 거린건가? 아 뭔가 아쉽네 잡았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아우 네 아쉬운 결과가 까비요 님들 저 텔포가 아직 없음 까비 좋지 않구만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결과는 그냥 나랑 같이 하지 팝이 황장을 해보자 천천히 하죠 많이 불리하긴 하네 게임이 많이 불리하긴 하네 게임이 가야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뭐야 아니 이걸 들켜? 왜 이러세요 어우 왜 이러세요 어우 좋아요 여행을 떠난 사이에 아래쪽에서 이득이 그럼 가야겠는데 와 달다 좋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거는 다음에 싸우자 그래 우승부로 하자 오 좋아요 사리 궁도 빠졌다 이거 끝났는데 안타 좋습니다 아오케 바론가자 뭐야 진짜야 그거 뭐야 진짜야 그거 좋네요 이거는 좋네요 이거는 더 이득 봤는데 오히려 가보려 나이스 0부터 맞고 바론 쪽으로 가죠 그니까 리크쇼가 맞았는데 흐흐흐 우리 팀이 아니라 베르베스가 속아버린 것 같은데 아 역시 속이려면 같은 팀까지 속이는 그런게 또 필요하거든요 어설프게 속이면 안 되거든 아니 나를 누가 맞게 얘들아 바로 탈포를 구해버리기 아 그래 어 레이쿠나 맞아야겠는데 이거는 어 어 저기에서 이기면 굳이 빠질 이유가 없죠 어 왜그러니 미... 미스포트나 베이로 나온거야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징 수고하셨습니다 어 나를 줄거 그랬나 나를 잘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굿 두 installed 두 잔 2 저 몇 1 2 3 2 5